어 알았어 맞는걸로 할게 그 하나는 그거고 하나 구멍이요 저 까만색이 이거 이래 약간 이게 좀 더 꽂기 힘들어 이거 화살표 있지? 어 이게 화살표가 딱 위로가야 맞춰서 오케이 뒷자리도 넣어줘 아이고 아이고 간다 또 놔두고 왜 인사도 안하고 가? 인사 지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자전거 가져간다 자전거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교회랑 해야지 마라톤 잘해 우리 집으로 놀러오라고? 야 마라톤 때 잘하면 갈 수도 있어 어디? 니 마라톤 할 때 일요일날 마라톤 잘해 우리가 가버리니까 제가 지금 섭섭한 걸 어떡하냐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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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고 들어가서 쉬어 빠이 빠이 그냥 가니까 쟤는 지금 섭섭해서 그러면 뭐 밥만 먹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고 헤어지네 아이고 우리 막내아들 항상 막내네 아 애기 아빠가 됐는데도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막내는 막내다 네 에이 고맙네 불쩍 불쩍 이제 우리가 혼자 나오면 또 지 혼자 허전하게 그러니까 지 혼자 허전하고 지금 울먹울먹하네 지금 뭐야 이게 옛날에 우리 저 벌써 가네 로마닌다 우리 창인이에요 결혼하시고 잘 안 왔는데 다들 혼자 있는게 응 다들 그냥 놔두고 오면 짠하지 뭐 창인 말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말이 맨날 생각하지마 인생이라 아까 만나서 그냥 맛있는 순두부 사줘서 먹고 또 배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 맛있게 먹고 어느새 그냥 빠이하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바닷가도 가고 그랬는데 이 영상은 지금 못찍 못찍었네 어 핸드폰에 기차표 확인하고 또 기차타고 갑니다 기차타러 갑시다 날씨가 너무 좋네 이거 핸드폰 잊어먹은 거 다시 찾아가지고 새로 파란색 케이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갑니다 어제부터 개통하고 예 마닷가 구경하고 이쪽으로 오고 예 아빠 전화로 엄마를 그 가족방에 카톡을 추천해 2024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버리네요 왜 땡스기비라 차도 흥가하고 또 기차까지 타고 가는 땡스기비때 기차는 어떤지 또 구경하게 생겼네 아 이렇게 최소한은 여기